마파라치 채널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28일 진의 첫 솔로 싱글 The Astronaut Cook가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습니다. 지구별의 불시착한 우주인의 스토리를 펼쳐주는 뮤직비디오는 결국 아미를 향한 진의 진심을 노랫말과 뮤비에 담아 아미들에게 선사했는데요. 아름다운 영상과 노래 진의 눈부신 모습이 어우러져 더욱 아미들을 감동과 눈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번 The Astronaut 뮤비에 대한 전세계 반응들을 모아봤습니다. 석진의 목소리는 아미신이 만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귀여운 천사의 창조매 석진희형아 목소리 너무 좋아. 석진아 너는 우주에서 가장 훌륭하고 잘생기고 재능있고 귀여운 사람이야. 그가 정말 그리울거야.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의 예술적 재능과 팬들에게 위로가 되는 미소를 항상 가지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마지막에 웃었던 그 한 번의 미소는 나를 눈물짓게 했다. 군대 잘 다녀오세요. 진 파이팅! 우리는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네요. 들을 때 그분의 사랑을 직감적으로 느껴져요. 진의 목소리도 예쁘고 마음도 정말 대단해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 저는 그것을 알아요. 진영, 진짜 너무 사랑해. 진의 목소리는 마법같고 가사는 아름답다. 그의 비주얼은 숨이 막힐 지경이다. 뮤직비디오는 진의 일상을 담아내며 그가 집을 떠날 때마다 항상 돌아온다는 것. 즉 그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월드와이드 핸섬에게 그가 받을 만한 모든 사랑을 주고 많은 기록을 깨자. 아미. 세상에 진이 부른 정말 아름다운 노래. 내가 말 그대로 그가 부른 모든 솔로트릭과 우주인을 사랑했던 방식은 이제 목록에 추가되고 있다. 가사, 멜로디, 뮤비 그리고 그의 은은한 목소리는 언제나 놀랍다. 이 아름다운 예술작품에 감사드리며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동영상이 너무 예쁘고 노래 자체도 너무 아름다워요. 진영 목소리에 넋이 나갔어요. 아미에 대한 언급이 너무 많아서 감동적이에요. 나는 모두 나니까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석진을 지지하기를 바란다. 팀워크는 꿈을 실현시킨다. 진영 노래 들을 때마다 따뜻한 포음 같은 느낌이 들어요. 힘든 하루를 보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후 그를 보거나 들을 때 내 기분은 즉시 변한다. 그가 알았으면 좋겠어. 걱정하지마 진아.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당신을 사랑하는데 돌이킬 수도 후회할 수도 없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비교하면 1년이 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입대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내가 우리에게 이 명곡을 남겨주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너무 암협해. 정말 사랑한다.